자 심심치 않게 들어오는 질문 중에 한 가지가 이겁니다. 선생님 갑상선 기능 저하증 때문에 신지로이드 먹고 있다. 갑상선 호르몬이 적게 나온다. 그래서 얘를 먹고 있다 이런 얘기인데요. 이 약물이 사실 부작용이 꽤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치명적으로 부작용이 오지 않기 때문에 그냥 드시고 계신데 사실은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라면 몸을 건강하게 만들어서 저 몸에서 갑상선 호르몬이 잘 만들어져 나오도록 하는 게 더 좋은 일이죠.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몸이 건강하게 되어져야 되는데 그 건강하게 되어지기 위해서 비타민C 먹으면 좋을까? 또 이 신지로신이나 그 다음에 신지로이드나 이런 것들을 비타민C랑 같이 먹어도 괜찮냐?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거죠. 에너지 생성 능력이 약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 바로 저 갑상선 기능 저하증 약을 드시고 계시는 거거든요. 비타민C를 열심히 챙겨 드시면 호르몬 분비량이 증가한다. 저는 그런 분들 많이 봤습니다. 비타민C 외에도 B5 유키소라고 하는 영양제를 챙겨 먹고 갑상선 약을 끊었다. 이런 분들을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먹는 거 잘 챙겨 드시고 소화 잘 되도록 하고 운동 잘 하시고 잠 잘 자고 하면 충분히 갑상선 기능 저하증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래서 노력을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비타민C 말고도 다른 것들도 열심히 챙겨 드시면 분명히 도움이 된다. 다른 영양제도 같이 좀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신기한 질문을 하신 분이 있어요. 한번 볼게요. 잘 봤습니다. 선생님. 혹시 비타민C를 하루 3번 6천 mg씩 먹는 거랑 혈액 내 콜레스테롤 증가하는 것이랑 상관이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밑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혈중 콜레스테롤 증가는 몸이 스스로 조절하는 것입니다. 과하게 올라가면 올라가는 원인을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상적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상고치 기준을 잘못 설정해 놓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콜레스테롤 높다 높다 이야기 듣고 있는 게 정말로 높은가 높은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콜레스테롤 240 이상 나와야 높은 쪽으로 해당된다. 그 240 정도 나오는 것 가지고 콜레스테롤 약 먹고 100 얼마대로 떨어뜨려 버리면 오히려 더 나쁘다. 약물 때문에 부작용도 있지만 떨어진 콜레스테롤 때문에도 몸에 부작용 기타 여러 문제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게 상고치 기준을 잘못 설정해 놓은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높다 높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높은 거 아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비타민C를 먹고 올라간다면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제가 보는 관점에서 콜레스테롤 왜 올라가느냐라는 건데요. 대부분 보면 갱년기를 맞이하면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올라가더라. 그다음에 당 수치도 올라가더라. 콜레스테롤 수치 올라가고 당 수치가 왜 올라가느냐라는 건데요. 당 수치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당 소모가 잘 안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고 당 소모가 안 된다는 얘기는 몸에서 에너지 생성 능력이 이제 떨어져 버렸다. 이렇게 되는 거죠. 에너지를 잘 못 만들고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동반해서 콜레스테롤은 늘어난다. 에너지를 제대로 생성을 해서 쓰지를 못하니까 콜레스테롤을 만들어서 에너지로 쓰려고 콜레스테롤이 올라가는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 에너지를 못 만드는 사람한테서 콜레스테롤이 올라가더라. 힘이 없는 사람들이 콜레스테롤이 올라가더라. 가늘은 사람들이 콜레스테롤이 더 심하게 올라가더라. 생년기가 되어지면요. 콜레스테롤을 가지고 우리 몸에 부신해서 각종 스테로이드 호르몬을 만들어냅니다. 그 호르몬을 가지고 우리 몸에 에너지화를 시키는 거죠. 단백질이나 탄수화물이나 미네랄이나 각종 영양성분을 가지고 에너지로 전환시켜줍니다. 이 스테로이드 호르몬을 가지고요. 그런데 콜레스테롤이 스테로이드 호르몬으로 잘 전환이 되어지지 않으니까 콜레스테롤이 올라간다. 비타민 D를 생성을 시키는데 이 비타민 D가 잘 생성이 되어져야 또 콜레스테롤이 떨어지게 되는 거고 비타민 D가 몸에서 잘 있어야 또 내 몸에 에너지 생성을 시키는데 여러 가지 작동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즉, 정상적인 비타민 D 농도가 되어져야 세포대사가 잘 되어지고 세포대사가 잘 되어져야 에너지 생성을 잘 할 수 있게 되어지는데 그게 안 되니까 콜레스테롤이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즉, 비타민 C를 먹음으로 해서 에너지 생성이 더 잘 되니까 결국 혈당도 내리고 콜레스테롤도 내릴 수 있다는 건데요. 이분은 콜레스테롤이 올라간다. 라고 하는 거는 이 비타민 C가 아직도 부족하거나 충분하지 않거나 그런 게 이유가 되어지지 않을까 싶은 거죠. 절대 비타민 C를 먹는다고 콜레스테롤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려가야 병상이다. 라는 거고 여태 많은 사람들한테 비타민 C를 먹여본 결과 콜레스테롤이 떨어지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 라는 겁니다. 비타민 C는 몸에 에너지를 만들어준다. 즉, 콜레스테롤을 높이지 않도록 해준다. 관계가 없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 비타민 C는 하루 3번 6,000mg. 이게 훨씬 부족하다. 제가 볼 때는요. 20g 이상 드셔야 효과를 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혹시 조절이 잘 안 되시거든 저희들한테 전화로 상담을 하셔서 몸에 에너지를 잘 만드는 방법들을 상담을 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로결석에 관한 이야기가 또 올라왔습니다. 한번 보세요. 이왕재 교수 말 듣고 메가도스 3년 했더니 요로결석으로 응급실 당첨 주 3, 4회 운동했고 건강했음 지금은 종합 비타민 C 250ml만 섭취한다 제가 답변을 달았습니다. 지금 이맘때에 요로결석이 많이 생깁니다. 더워서 땀을 많이 흘리기 때문입니다. 지속적으로 마시는 물의 양은 적고 땀을 많이 흘리면 비타민 C를 먹지 않아도 요로결석이 생깁니다. 비타민 C를 먹어서 생긴 것이 아니라 물을 제대로 섭지 않고 땀을 많이 흘려서 생깁니다. 이렇게 답변을 들었더니 이렇게 답을 주셨어요. 그럴 수도 있겠군요. 댓글 감사합니다. 간단합니다. 고민을 좀 해보시면 돼요. 왜 하필 이맘때냐 이거죠. 7월달, 6월달 이때 요로결석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 이거죠. 땀을 흘리기 때문에 그렇다. 땀을 많이 흘리면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시면 되는데요. 여름에 등산을 가서 땀을 많이 흘립니다. 일요일 하루 종일 등산을 한다고 볼 때 물을 500ml짜리 두 개를 마셔도 화장실에 안 갑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소변으로 물이 내려가야 될 것들이 전부 땀으로 자꾸 배출이 되어져 버리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여름에 땀을 흘리면 그만큼 물을 많이 빼낸다. 몸에서 땀을 흘리니까요. 그럼 몸에 수분이 줄어들겠죠. 염전해서 소금 만드는 과정을 보시면 되는데요. 물이 줄어들면 바닷물이 쫄아들면 소금이 알갱이가 되어져 나옵니다. 이거하고 똑같습니다. 우리의 방광에서 수분이 쫄아들면 거기에 알맹이가 생긴다. 이게 결석인 거거든요. 이 현상이 물은 적게 먹으면서 땀을 많이 흘려버리면 탐시하고 아무 관계없이 누구나 결석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름철에 특히 물 열심히 챙겨 드셔야 된다. 물을 지속적으로 적게 마시고 계시는 분들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쓸개의 돌 생기는 것, 담석 생기는 것 이거 자주 일어납니다. 물을 잘 챙겨 드시지 않는 분들이 주로 담석이 잘 생긴다라는 건데요. 수분 부족은요. 담석, 요로결석, 신장결석, 간에 생기는 결석 온갖 것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 여기저기 결석을 만들어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혈액이 찐득찐득해집니다. 이것 때문에 심장에도 부담이 걸리고 뇌에도 혈액이 잘 못 가게 되고 팔다리에 쥐가 많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밤에 잠잘 때 쥐가 많이 난다. 이런 분들 물부터 열심히 챙겨 드시고요. 물이 너무 적다. 이런 경우에 챙겨 드시다 보면 물만 또 늘어날 수가 있는데 이러면 또 곤란합니다. 그래서 연분도 같이 챙겨 드셔야 된다라는 건데 연분을 챙겨 드셔라. 그러니까 소금만 열심히 챙겨 드시는데요. 각종 미네랄이 다 포함되는 겁니다. 특히 소금 드시면서 칼륨도 같이 챙겨 드셔야 내 몸에 미네랄이 제대로 들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소금만 챙길 게 아니라 칼륨도 꼭 챙겨 드셔 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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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